이지훈 선수가 석점을 놓고 오히려 벤치에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우수하는군요. KBC에는 전성현 선수가 있습니다. 전성현의 석점입니다. Q.J 피터슨. 양희종. 45도 석점. 양희종. 양희종의 패스. 엘리옵덕 사이먼. 벤슨 선수가 조금 강심을 했죠. 외곽의 우색은. 양희종까지. 양희종. 양희종 꽂아놓죠. 이제는 슈팅에서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샤클라 꽂아있고요. 측면의 전성현. 전성현 석점. 전성현이 부활하고 있어요. 안쪽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반칙까지. 네. 지금 이제 슈팅이 다 또 하나 나왔어요. KBC가 상 퍼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범 감독이기 있는데요. 실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김지성 선수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패스가 바로 끊기는 모습이 있었고요.